그때 열한 제자는 모두 갈릴레아로 떠났네 주님 분부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 모든 민족들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네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그때 어떤 제자는 살아오신 주님을 못 믿고 의심하였다네 주님 그들에게로 다가가 이르셨네 하늘과 땅의 권한 받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모두 무릎을 꿇고 죽게 겸배드리며 그뿐의 말씀을 들었네 모든 가르치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여 지키도록 하여라 함께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외쳐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더 큰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무'll unm crafting cada 아멘 아멘 아멘